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케찹은 꼭 뿌려 먹어야 돼 휴지에 뿌려서 이거 뭐지? 이거 뭔 소스죠? 돈까스 소스처럼 생겼는데 이건 칠리구이 내가 햄버거를 내 돈 주고 안 사먹어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감자찌기는 생각보다 많이 별로네요 음 음 로이즈아트 형님 고마워요 감자는 튀긴 지 오래된 것 같아 음 형 꿈이 장교인데 장교에 좋은 점과 나쁜 점 알려달라고? 아무래도 군대에 아무래도 군대에 구속되어 있죠? 대우혜연님 백극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 수 밖에 없죠 네 뭐 장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대위는 무조건 찍을 수가 있어요 대위는 무조건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저희 교수님도 저희 교수님도 저를 ROTC에 지원하라고 말했었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선배들이 말하는걸 보면은 어디 중대장 있죠 뭐 시설중대장 헌병중대장 이런거 하고 다 전역을 해요 소령을 못가요 장기 장기가 안됩니다 네 잠시 뒤에 형님 어 이게 여러분들 소위에서 중위까지는 원래 월급도 짜요 여러분들 알거에요 하사도 하사 소위 중위는 월급이 짜고 장기라는게 있어요 여러분들 장기로 넘어가면서 월급이 뻥 튀어요 이거 알죠 아니 장기 장기가 뭔 말이냐면은 제대 안하고 말뚝 박는다 이겁니다 중위에서 장기 되면은 월급이 확 켜요 좀 켜 이 새끼야 내가 이 새끼야 내가 아는데 이 새끼야 장난하나 이 새끼야 응 대위 대위에서 몇 년 있다가 소령이 되는거냐 얘들아 대위에서 대위에서 몇 년 있다가 소령 되냐 7년 8년 7년 내지 8년일거야 어 7년 좋은 특기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은 7년 만에 가는데 거의 이제 ROTC랑 학군단이라고 하죠 학군단 출신이랑 뭐야 사관후보생 대학교 졸업에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장교가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장기는 장기는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말뚝 박는건 대위에서 소령을 못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형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보험회사 들어가면은 보험회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보험회사 들어가면은 그 특혜를 받아요 소령까지 웬만하면 당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자빠졌네 아 아 아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소령도 다 잘리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소령도 다 잘려 인마 소령가기 전에도 못돼 인마 아 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ROTC 출신이라든지 학군단 출신으로 중령 쳐보죠 중령도 한기수에 한두명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에요 소령도 몇명 안나와요 검색하면은 이게 인트라넷으로 쳐보면 알잖아 공필자들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인트라넷으로 기수를 쳐보잖아 안나와요 여러분들 안나와 소령이 5국 공무원 정도 된다는건 아니고 어 항상 공무원이랑 많이 그거를 하는데 소령이랑 공무원 이제 군인이랑 공무원이랑 많이 비교를 하죠 예전 군사정권 때는 여러분들 대위를 5국 공무원 수합이 됐었어요 어 음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야 사회생활 존나 해본 사람 없냐 자기네 아버지가 군인인 사람 이게 3급 공무원이면 엄청 높거든요 사실상 중령 대령보다는 훨씬 높은 예우를 받을텐데 예 소령이 4급이면 여러분들 다 소령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소령이 4급이면 다 말뚝 박는다 진짜로 안그냥 여러분들 소령이 예를 들어서 4급 정도 예우라면은 다 말뚝 박는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거의 80%가 6급에서 끝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85% 이상 거의 90%가 6급에서 끝나고 5급 거기서 4급 찍었으면 진짜 그거는 가문의 그겁니다 거의 그 정도에요 여러분들 동사무소 동장 동사무소 동장 5급인데 많은 분들이 5급 무시하죠 동장 존나 셉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동사무소 동장님 존나 파워 셉니다 여러분들 왜 존나 세요 여러분들 왜 소령 4급 예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예 그 군대 예전에 나온 군대 그 예우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예전에 군사정권 땐가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 나도 그때는 그 예우가 대위가 5급 예우였을 거예요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본 사람들 있지 어 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지 이게 이게 그게 있어 옛날 예우로 해가지고 대위가 5급 예우로 했는데 근데 그건 사실상 안되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 다녀 음 음 음 음 음 대령이 높냐고 자 대대장 밑에 대위가 4-5명 더 있어 많은 많은 무대나 7명 도 있어요 대위가 음 다여섯 명 있어요. 대위가 중대장이 대령이면 중령 바로 위인데 중령 밑에 대위가 대여섯 명 있다고요. 중대장으로 해가지고. 대여섯 명 있고 대령이면 여러분들 중령의 위인데 중령의 위인데 전대장 연대장입니다. 몇십 명이세요? 여러분들. 근데 또 원스타. 근데 확실히. 그쵸? 스타 올라가기 힘들죠? 여러분들. 스타가 꿈인디. 응. 라데지시비고머. 여러분들 저 햄버거 먹을 때 이거 밑에 뚜껑 따거든요. 이거 좀만 이해해주세요. 이거 왜 내가 안 먹냐면 이거까지 먹게 되면 너무 배불러가지고 졸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평생 말뚝 박으면 중령이죠? 승진 안되면은. 맞죠? 내가 알고. 내가 알기로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말뚝을 막았는데 중령까지 갈걸요? 무조건 중령 가지. 중령 무조건 가지 얘들아. 응. 그렇지. 안목적으로는. 응. 육사 인기 중령까지. 야 근데 진짜 그럴거야. 아 나도 훈련소에 있으면서. 그 훈련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훈련소에 있으면 그렇고. 그 인트라단지 많이 쳐봤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대에 중령이 있는데 되게 나이가 많이 드신 중령이야. 동기는 막 스타 달아있고 그렇단 말이야. 진짜로 아시는 분들 아실거에요. 혼자 중령인데 막 동기는 막 대령의 막 준장이야. 이것도 진짜로. 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경례에 붙여야 되냐? 동기인데 동기는 스타고 나는 중령이야. 필승 이거 필승. 어? 해야 되나? 공식적인 자리는 하고 아니면 안하겠지? 근데. 근데 말이야. 나 헌병 부대 때도 중사 두 명 있었어. 유모 중사님이랑 박모 중사님. 박모 중사님이 다섯 기수 위였거든? 근데 상사를 먼저 진급했단 말이야. 유 중사님이. 분위기 살벌했다. 좋아하지도 못여. 아니 다섯 기수 차이 나는데 먼저 숨짓 내버리니까 근데 이거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실거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다녀오신 분들. 이게 부사관 분들도 흔한 일이다 보니까 이게 근데 분위기가 싸해. 근데 근데. 되게 흔한 경우인데 솔직히 말해서 같은 중사였다가 추월당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아실거에요. 엄청 흔한 일이다. 엄청 흔한 일. 개 흔한 일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안그냥. 좋아하지도 못한다니까. 전라덴. 저스트 라이클래시지. 밥 먹었냐? 밥 먹었어? 야 넌 BJ인데. 귓뿌도 없냐? 응? 열심히요.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 귓뿌라고 했는데 세팅 어디갔냐. 너. 선배님 못 사요. 감사합니다.